안녕하세요. 우향우 tv입니다. 2020년 12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좌파는 왜 수사만 하면 자살하는가? 자살을 당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자, 시청자들께서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만 터지면 수사만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살하는 좌파들. 좌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노무현처럼 나라의 역사, 국가의 역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다 무시한 채 혼자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진짜 과연 떨어졌을까요? 밀었을까요? 모든 걸 안고 덮고 가는 역사에 오점을 남긴 노무현. 왜 자살했을까요?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뇌물의 진실을 밝혀야지 옳은 일 아니었을까요? 또 뇌물,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확실한 물증이 다 나오고 승인과 준 사람이 다 나왔음 불구하고 어머님 아파트에 가서 본인의 어머니 아파트에 가서 복도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노회찬. 노회찬이 자살할 사람입니까? 죽기 며칠 전에도 방방 뛰면서 우파를 향해서 욕제거리 했던 노회찬이가 자살할 사람입니까? 그것도 복도에서 자연 낙하가 아닌 점핑에서 뛰어와서 도움닿게 뛰어내리는 거리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과학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노회찬이가 과연 자살했을까요? 자살할 사람입니까? 의문이 듭니다. 또 국지구축한 인간들 많죠?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한 명, 두 명도 아닌 여럿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죠. 더블당에서 강압적으로 모두 띠로 몰려와서 박원순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박원순이 자살당했을까요? 자살할 사람입니까? 이러한 모든 재반의 자건들 의심이 갑니다. 또 박원순이 자살했는데 사인이 없어요. 어떻게 죽었다? 왜 죽었다? 가족이라면, 경찰이라면, 국민이 모두 궁금해하는데 가족부터 먼저 궁금하지 않을까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부검이라도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 모든 세 명만 봤을 때도 이렇게 자살하고 나면 좌파의 치부가 드러나서 수사 도중에 자살을 하고 나면 이들에 대한 공통점이 뭡니까? 부검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박원순이처럼 모든 서울시민장, 국민장 그런 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 고쳐져야 되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한 번 철저하게 가족들이 나서서, 좌파들이 나서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다가 윤미향이 그 돌보미의 집인가? 거의 소호장을 맡아서 하던 여자가 윤미향 사건이 터졌을 때 또 자살을 합니다. 마지막 통화자가 윤미향이에요. 거기까지 언론에 났고, 그 다음에도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좌파들은 왜 이럴까요? 우리 우파 국민들이 언론이 모두 궁금증을 갖고 달려들어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집니까? 드디어 또 어제는 이낙연의 부실장, 국무총리를 했고, 현재 더블당 당대표를 하고 있는 이낙연의 부실장. 이 사람이 또 자살을 했는지 자살을 당했는지 아직까지 원인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자살을 할까요? 노문의 경우 권양숙이 뇌물 사건이 터지자 자살했고, 노회찬이 비리사건으로 뇌물 모은 게 터지자 또 자살했고, 박원순이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또 윤미향이 상담소 소장, 돌보미 집 소장, 그 여자가 죽은 자살 사유는 또 무엇일까요?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낙연 부실장,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을 한 이 친구의 사인과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부검도 철저히 하고 수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자살한 이낙연 부실장의, 이낙연의 부실장, 10년 이상 같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유서도 없다고 합니다. 또 이 검찰 수사를 했던 담당 지검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누군가요? 문재인의 충실한 개가 서울지검장이고, 더블당의 충실한 개가 서울지검장이고, 추미애가 임명한 애가 서울지검장입니다. 추미애 문정부의 아바타, 그 인간이 현재 중앙지검장이고, 그 중앙지검에서 이낙연의 부실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무엇을 덮으려고 하는 건가요? 옵티머스 사건으로 조사하던 이낙연의 부실장, 자살, 또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생명에는 좌가, 우가,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현재 원전 비리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3명, 신내림받은 서기관, 죽여버린다는 과장, 양재천 국장, 이 사람들도 만약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 직전에 간다고 하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피리, 구속해서 생명을 지켜줘야 합니다. 현재 원전 비리로 구속 청구되어 있는 이 3명, 영장 청구되어 있는 이 3명을 모두, 양재천 국장, 신이내린 서기관, 그리고 주글레 국장, 이 3명을 다 구속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추미애도 걱정됩니다. 거물들이 자살을 많이 하죠. 노무현, 박원순, 노회찬. 자살을 했는지 당했는지, 추미애도 자살을 할지, 자살을 당할지 모릅니다. 추미애도 빨리 구속을 해서 생명을 보존시켜줘야 합니다. 추가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림 받은 서기관, 그 조사 당시에 모든 원전 비리 사건 서류를 444개를 전부 폐기했다는 그 서기관, 신이 내렸는가 보죠. 그래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서기관, 그 신이 누군지, 그 윗선의 신이 잡신인지, 어떤 신인지, 귀신인지, 문장신인지, 추한년신인지, 그 신이 누군지를 신내림 받은 그 신, 그 신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양호TV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